안녕하세요. 먹방 꽁냥사입니다. 오늘은 구찌 ODPR 슈프림 숄더백 언박싱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짠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짠 짠 짠 짠 짠 짠 짠 Agung 이렇게 수납공간이 여기 여기도 하나 있구요 여기 보시면 남편이 여기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도 두개나 있어요 카드 이렇게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키가 작아서 좀 짧게 이렇게 이렇게 우는 올려 또 조금 옆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